혹시 뭐 듣고 싶다? 이런 노래 있으시나요? 뭐 듣고 싶다? 아무 생각 없네? 니 꼴 님대로 해? 알았어 미운 사내 미운 사내? 오빠가 어저께 안 주디? 내 사랑 내 곁에? 오빠가 어저께 한 번 안 주디야 얼마나 미운지? 한 번 줘라 좀 어디 있는지 뻔이야 남시로 그렇게 안 주면 얼마나 속상하겠냐 내가 보니까 언니 안 주는데 이유가 있던데 언니 생리 중이잖아 그치? 봐봐 시뻘건 바지 입고 할 때 내가 알았어 미운 사내 미운 사내 같이 박사 치면서 미운 사내 미운 사내 미운 사내 미얄빈 미운 사내 미운 사 псих 순진한 여자의 섬 내다 돌을 던진 다 내게야 떠나버린 사랑이라면 사랑한다면 맘을 던진 다 내게 맑은 꽃처럼 웃던 얼굴이 왜 일인지 요즘 우울해졌네 순진한 내 거슴에 돌다진 안해 맘을 던진 다 내게 맘을 던진 다 내게 맘을 던진 다 내게 맘을 던진 다 내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발던 꽃 소름 웃돔을 부리 웬일인지 요 anci구요 우렸구려 있네 운진한 내 가슴에 돌을 난뜬하네 미운 산에 미운 산에 미운사네여 미운 사람 미운사네여 미운사네여 향연 잘하지요. 난 상당히 아까운 것 같아. 내 목소리 내가 흥분을 한다니까. 아니 나는 진짜로 집에서도 샤워하고 싹 나와갖고 어머나 세상에 집에 우리 거실에 이만한 게 색경이 있어 색경. 색경이 뭔지 알지요? 알지? 거울이 있다 이말이요. 거기에 내가 싹 지내가다 깜짝 놀랐어. 어머 세상에 거울 속에 얼마나 예쁜 년이 들어앉아있던지 내가 깜짝 놀랐어 진짜. 내가 봐도 그렇게 예쁜데 달린 새끼들이 얼마나 예쁘겠냐 하시라고. 하기는 어떤 놈이 먹어보더니 맛있지요. 쫀쫀쫀쫀. 회장님 죄송해요. 내 사랑 내 곁에요? 오케이. 내 사랑 내 곁에. 그럼 3만원짜리인데 오빠. 3만원짜리. 여기 못 때리네. 물거든. 안 돼. 내 사랑 내 곁에 빨리 틀어봐라 거기. 응. 고마워요. 응. 못 받을 거야. 우리야. 아시고. 다리가 썰고 가고 한참 걸려. 나 이거 할 줄 알아야겠는데. 내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웃음 뒤에서 함께 하간대. 당신의 웃음 뒤에서 함께 하간대. 당신의 웃음 뒤에서 함께 하간대. 내 사랑의 웃음 뒤에서 함께 하간대. 은혜. 내 마음이 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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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저 여름까지 사이로 혼자 있는 날이 없던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에 내 곁에 있어도 세상 하나만 오직 그대만이 긴 좋은 날에 빠져던 나면 빛을 거릴 내가 하길 고슴 없네 야 배운 년이니까 한다 진짜 나 한 번도 못 불러본 노래인데 잘하지 홍남을 대가리 보고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대학교까지 나온 년이라 신청을 해도 꼭 저 같은 거 신청을 해야지 그리고 텐트를 하나만 놔두지 지랄맞게 싹 치워가지고 나도 여자야 나도 이렇게 꼬치고 싶은 거지 저 여름까지 사이로 혼자 있는 날이 없던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에 내 곁에 있어도 이 세상 하나만 오직 그대만이 흰 빛을 거릴 내가 하길 고슴 없네 빛을 거릴 내가 하길 고슴 없네 이 시간을 내가 하길 고슴 없네 여신을 들게 감독님 이것 좀 하나 쳐줘 인간적으로 여섯시 되면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일 낫지 지금까진 내가 제일 나왔나 나 혼자 하니까 쪼금 있다 다른 법안이 나오면 또 이제 순서가 바뀌잖아. 그치? 지금 나 혼자 하니까 내가 제일 낫지. 본 적 맞잖아. 그치? 어머 근데 큰일 났다. 시간 따는데 떼고 지러 와가지고 도망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왕 극는 노래를 하나 했으니까 극는 노래를 하나만 더 하자. 물 한 개 하나 주세요. 물 한 개. 오빠 입맛에 맞나? 맞다. 맞나? 아휴 이 씨불놈아 인기는 핫을 짓는다니까 참아도. 제가요. 전국에서 제일 잘나가요. 진짜로 어디를? 직구석을 짓고석을 짓을 나가. 자 차려 경혜. 자 차려 경혜. 이때 하얗게 피어나는 불안개처럼 다시 넌 내가 숨 속에 살며시 피어나고 도용히 밀려들 불안개처럼 우리의 속삭임도 그러해 보네 하얗게 지새운 밤이 당신은 잊었나요 그날의 기억들도 당신은 잊었나요 기다림에 잊어버린 이내 자궁으로 그날의 속삭임도 널 위해 기도하니 조용히 밀려들 그날의 속삭임도 물안개처럼 우리의 속삭임도 우리의 속삭임도 그날의 속삭이 깨치 세운 밤이 음악을 툭해 짬뽕에서 툭하면 어떡하냐 새끼야 음... 살 수가 없어 진짜 그 감정 딱 집어넣어서 이제 막 그... 그거 뭐라 그러지? 클라이막스라고 알아 뭐 가래기 좀 오버려 아니 배려버렸다 야 노래를 하는 애 다 멈춰가지고 다시 껐다 키는 거예요? 짬뽕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노래가 나오잖아 그죠? 한참 막 분위기 잡는데 다른 노래로 가자 야 노래... 응? 저 내꺼 우산이라도 좀 줘라 아씨 진짜 눈구녁이 막... 나 선 봐서 시집가야 되는데 야 시커면 누가 오겠냐 응? 그늘에 내려가서 하라고? 내가 땅바닥에 저 뒤에서 내가 보이겄냐? 지랄하고 애써서 올라와 있는 거야 나도 나도 나 이쁜 것도 보여주려고 의제 올라가라고? 자 노래 한 곡 주세요 응 우산 갖고 와 그렇지 아우 우산을 쓰자 아 이제 잘 배네 응 이뻐요? 네 이뻐? 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몇 시간? 제 시간은 원래 6시부터인데 그냥 어제 밤에도 밤새도록 서방 대가리 갖고 놀았는데 나오자마자 이런 대가리 갖고 놀아야 돼 내가? 아무 웃었누모 보기 엄마 집에 들어가면 서방새끼 대가리 갖고 놀아야 되고 밖에 나면 마이크 대가리 갖고 놀아야 되고 한참가 참말로 엄마 혹시 요즘 누가 돌라갑디요? 돌라가지 않아? 근데 이 상의 엄마들은 왜 저절로 벌어진가 원래 앉으면 이렇게 쭉 굶은 지가 얼마나 오래돼갖고 어떤 새끼 왔다 갔는지 기억도 없나봐 쭉 벌려가셔서 젊은 것들은 봐봐요 전부 이렇게 꼬고 앉아있어 이렇게 어저께 한 번 했거든 나도 앉으면 꽉 맨날 이렇게 꼬고 있어 짧은 다리지만 엄마들은 보면 오늘 혹시 이쪽 동네는 과보 겟 날이에요? 아니요 내가 동경해야지 자 야야야 내나이가 어때서 차려 경애 내가 우산 쓰고 해보기 생각 신다 띠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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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람 내 나이가 빛나요 마음은 하나요 그렇지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땠어 다가가기 딱 빛나요 어느 날 우연히 겁 속에 비춰야지 내 모습을 받아보면서 내 나이가 어땠어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딱 빛나인데 사람도 찍어! 야, 우리 아버지는 학교 좋은데 다니시나 봐, 그지?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 내 나이가 빛나요 이게 영화eller님 없지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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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마? 마? vagy 나를 내 나이가 없어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나이가 없어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너야 잘한다 내 난리났다 큰일 났다. 내려갈 수도 없고 이거. 문제가 생겼다 진짜. 큰 문제. 엄마 저기서 뭐 준대잖아. 빨리 가 줄 서. 공짜로 준대. 저기 가서. 줄 서면 치약 같으면 공짜로 준대. 걔도 싫어. 집고적이 다 살만한가 보이네. 공짜로 주면 엄마들 막 굉장히 힘들어. 줄 서서 줄 서는데. 그러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좋아하는 놀이 옛날 놀이 하자. 동백 아가씨. 여기 어머님들 고장난 엄마가 잔뜩 왔으니까 그 씹을 놈의 세월이 얼마나 망가뜨려 났나. 다리도 저절로 벌어지고 허리도 저절로 구부러지고. 어떤 엄마들은 또 우리 저식 크니까 또 뒤로 제끼고 다닌 엄마들도 있어. 나는 우리 친정엄마는 이렇게 지팡이 짓고 있거든. 나는 지난번에 진짜. 지난번에 정말 얼마나 웃겨갖고 사진 찍어 놀라는데 못 찍었네. 우리 엄마가 앞에서 이러고 막 와. 내 차를 보더니 동경대가 저 윗동네에 있거든. 내 차가 보여. 우리 집에 마당에 갔다 오는게. 딸년 차 와서 이러고 막 정신없이 와. 근데 그 뒤에 우리 옆에 옷 준 당숙부가 사시는데 우리 당숙부는 또 뒤를 제껴줬었어. 이러고 형님. 정옥이 왔대요. 형님. 같이 가요. 이렇게 따라와. 얼마나 그린 웃어온지 혼자서 배꼽 잡고 웃었어. 진짜로. 못 잡은 뒤에서 그러고 따라 온대요. 우리 엄마는 그냥. 그걸 그냥 오겠어? 지팡이를 짓고 그냥 안 와. 이 팔은 왜 이렇게 흔들고 오는지 몰라. 그쵸? 그럼 더 빨리 가나? 빨리 가요? 몰랐네. 난 수영할 때만 팔을 흔드는 줄 알았더니 걸음 걸을 때도 우리 엄마가 막. 이러고 와 이러고. 그러니까 뒤에서. 아 형님. 같이 가요. 아이고 형님. 이러고. 우리 당숙부가 뒤에 따라온다. 얼마나 웃기든지. 진짜. 자. 노래 한 번 더 하자고요. 동백 아가씨. 살려. 형님. 같이 해. 같이.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내가 한다. 잘 먹겠습니다. Barang. 마시고.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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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비디디디디디디디디. 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경우 얼마나 묻었던가 동대가 다시 그리운 꿈에 붙였어 불다가 지쳤어 꽃잎은 빨갛게 잎몽이 들었어 꽃잎은 빨갛게 잎몽은 빨갛게 잎몽이 들었어 꽃잎은 빨갛게 잎몽이 들었어 도르 도 기다리는 도르 하다시 하시리만 쿄언제 쿄언니아에 외로운 똥백꽃 찾아오려나 아이고 참말로 참말로 잘한다 그치 엄마 그냥 우리 엄마가 뭐 먹고 낳는가 참말로 달라놨단게 사이즈도 거지하기 딱 좋은 사이즈지 더 커도 못 살아오 맞아 안 맞아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서 내가 도대체 엄마 뭘 잡둑고 낳길래 온 국민 전 국민 사랑 속에 요렇게 예쁘게 살 수가 있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엄마 하고 큰 전을 내가 올렸더니 우리 친정엄마가 욕을 참 차지게 잘해라오 어떻게 얘기했냐고 하면 이랄 말을 빌어먹으려나 내가 놀랍고 싶어 낳냐 걔 같은 년아 니 애비가 다 올라서서 낳지 아니 우짜만 지금도 그렇게 세상에 제가요 엄마가 저기 유학을 보냈어 일본으로 세상에 학교도 좋은데 일본인 학교 아시죠 가나마나 대학교 몰라 알면 박수 한번 쳐봐봐 엄마 배우 있고 학식 있고 지식 있는 분들만 오셨네 가나마나 대학교를 나왔으니 내가 한국 문화가 어떤지 잘 몰랐잖아 그쵸 일본에 가서 살아갖고 근데 나와가지고 큰 전을 또 올렸어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공부 잘 마치고 왔습니다 했더니 우리 친정엄마가 아야 내 딸 보기도 아까운 내 딸 세상에 이제까지는 엄마 아빠가 다 뒷발을 했지만 이제 가인애가 컸으니 어찌야 시집을 가야 되잖아 그죠 여자는 자고로 빤살 잘 벗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새끼한테 벗으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전국 댕겨 봐봐 사짜란 사짜는 다 데리고 와도 된디야 무조건 사짜 데리고 오랴 그럼 무조건 오케이 그냥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사짜면 돼요 이 우리나라 직업 중에 사짜가 최고다 그래서 내가 전국 찾아 댕겨서 사짜 만나려고 근데 우리 서방 새끼가 지금 여기 없어요 저 부여에 있는데 그 새끼가 하는 소리가 나를 처음 만나갖고 자기도 사짜 직업이랴 어머 진짜 그렇디야 그러면 뭔 사짜요 그랬더니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엿장사 그게 5대 직업이랴 근데 그 중에 오빠 너는 뭐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엿장사 그러더라고 어머 그래요 그러면 오빠한테 자빠지면 어떻게 해줄 건데요 그랬더니 팔도 요라면 그냥 시켜준대 와따 이 새끼 돈도 많은가 보다 홀딱 자빠졌더니 빈 깡통들고 저짓거리 하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판사를 잘못 봐서 내가 이 짓 하는 거지 내가 뭐 어디 부족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못 빼서 하는 것도 아니네 내가 이러고 싶어겄어요 그 개같은 새끼 시키니까 하는 거지 노래는 하자구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는 노래 하나 더 해야 쓰겄다 그 뭐고 섬마을선상님 섬마을선상님 한 곡 더 해보자구요 우리 어머님들 좋아하는 거니까 젊은 것들한테 안 맞춰줘 나는 자 섬마을선상님 차려경이 리듬 박수 치면서 부 competitEstabilitation lei 나나 자신 met 치명사 여자 아리 연 net tien 천세자가 찾아온 도란던 세계객님 열아홉 살 천세씨가 천정을 바쳐 사랑아 그 이름은 종가선생님 성들에 난 가지고 가지고 마오 어어어어어어어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 흐름도 쫓겨나니 저 동원마을에 무엇하도 왔느냐 좋은 새벽에 있니 이름이 별처럼 따이는 바닷가에 이름을 달라는 종가선생님 서로 그들의 나아가지는 바닷가에 이름만 이름만 잘하지? 자 그러면 몇분만 노래 한 번 또 시켜보게 어차피 앉아계신거 상인분들이 마지막 날 저 방댕이 개같은 년이 사람 다 잡고 있어갖고 그나마 장사 안된다고 또 난리지기믄 나는 진짜 쫓겨나네 그렇다고 지금 일어나서 가래도 안가네 한시간 밖에 안 남았네 응? 한시간 쉬어 그지 그게 낫겄지 왜냐면 지금 6시부터 여기 무대 꽉꽉꽉 돌아가면 10시까지 정신이 없을텐데 그때 또 상인분들 장사 안되네 그러니까 더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한 번 일어나서 한 바퀴 돌다 오시면 안될까? 쭉 돌다가 시작하면 오면요 진짜 멋진거 사투르다가 정말 난장해서 못봤던 공연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저 골목골목 줄지어서 쭉쭉 다녀 그냥 쭉쭉 안으로 가시면 오락도 있고 스트레스 많이 쌓이신 분들 우리 저기 있잖아요 풍성같은 것도 막 터뜨리고 야곱방망이 막 휘두르고 막 그러고 가면은 자 우리 이쪽에 생활필이라는 요기란 물건도 있고 이불도 있고 옷도 있고 짜장면도 있고 여기 향동 음식관에 들어가시면 돌아가는 바베큐도 있고 겁나게 맛있는게 많네 저기 공짜로 준대는 거 있잖아요 치약 같은 거 막 받아갖고 아셨죠잉? 저 1시간 쉬었다가 6시에 올라가면 저 10시까지 혼자 해야돼 계속 대가리 들고 그러니까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잠시 후에 뵐게요 아셨죠? 안 안녕? 한바퀴 돌고 오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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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